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따리를 세 개를 마련했네요 이게 무슨 보따리냐구요 네 이사가냐구요 하하하 아닙니다 이사 가는 건 아니구요 제가요 토요일날 다육이를 자그마치 두 박스나 두 박스나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다육이를 데려왔는데 다육이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옷을 데려오지 않으면 안되죠 그래서 제가 옷을 또 이렇게 세 봉지 세 보따리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세 보따리를 데려왔는데요 뭐 이렇게 많은 것을 제가 다 쓸 것은 아니고요 가운데에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쓸 것이고요 두 보따리에 들어 있는 것은 제가 그동안의 밴드에서 그 프리티 고운 님들이 찜해주신 그 화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몽땅 제가 쓸 것만 보여드릴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또 장을 박아주 왔거든요 그 저희 다육이랑 분이랑 밴드에서 이 화분을 찜해주신 프리티 고운 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것까지 그냥 여러분께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자 이렇게 새 보따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 화분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요 저희 밴드 다육이랑 분이랑 밴드로 놀러 오셔서요 찜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일주일 안에 이거를 공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육이랑 분이랑 놀러 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다육 자랑도 하시고 화분 자랑도 하시고 다육이 키우는 법도 배우시고 하시면서 다육이 생활을 더욱 더 즐겁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아주 예쁜 화분들을 언박싱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가운데 있는 요 주황색의 주황색 봉다리에 들어 있는 그 화분부터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암박싱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 내려놓고요 네 요거부터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뭐가 과연 들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위에 제가 이제 조금 꺼내봐서 여기 딱 보이는데요 아 이겁니다 요거 너무 예쁘죠 네 요거는 이렇게 좀 주전자 화분인데 아주 예뻐요 가격은 이제 16,000원 줬고요 좀 특이하면서 이 꽃무늬 도드라진 꽃무늬가 있고 아주 특이한 화분입니다 내려놓고요 네 요겁니다 두 개 요것도 이제 주전자 화분인데요 요거랑 반대로 이렇게 요 주전자 물 따르는 것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요렇게 두 개를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아 요것도 참 예뻐요 제가 굉장히 요거는 진짜 고급지고 예뻐 같고 근데 가격은 저거하고 똑같이 16,000원인데요 요거는 좀 크기가 저거 한 두 배로 큰 것 같아요 요렇게 이렇게 놔도 거의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네 꽃 요기에 꽃 장미 문양이 들어가 있고 이파리가 있는데 색감이 아주 고급져요 요 밑에 요렇게 무늬도 들어가 있고 근데 참 특이한 화분이에요 16,000원 줬는데 특이한 화분이라 제가 요거를 두 개를 데려왔습니다 어떤 건지 또 보여드릴게요 두 개를 데려왔어요 네 요겁니다 요거는 조금 밑에 있는 건 이제 장미 문양이고 요거는 카라 문양인데요 아 너무 고급지죠 이렇게 흰색 바탕에 흰색과 회색이 이렇게 섞여있는 흰색 바탕에 이렇게 꽃무늬가 요거 카라 분홍색 카라 꽃무늬가 들어가 있네요 요것도 참 특이하고 예쁘죠 요거는 이것도 이제 16,000원 줬는데 두 개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또 데려온 것이 네 요렇게 아 제가 요거는 또 이렇게 이제 화분이 요 토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또 이렇게 문양이 톡 펴나온 장미 문양으로 되어 있고요 요렇게 이렇게 좀 길어요 가격은 9,000원이고 요게 긴 목대를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두 가지 문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렇게 저건 장미 문양이고 요거는 또 다른 꽃 모양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문양의 아이를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또 데려온 것이 요거는 좀 가격이 가격 대비 가격 대비 가격 대비 되게 요거는 좀 이렇게 여기가 위에가 굉장히 넓고 커요 요건 6,000원인데 그리고 또 멋스럽게 또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6,000원 요거 주고 데려왔고 요것도 꽤 실용적으로 생겼어요 좀 특이하면서도 네 요렇게 해서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초록색 무늬가 아닌 초록색 무늬가 아닌 초록색깔이 들어간 요런 무늬로 되어 있는 건데요 요거 두 개 요렇게 데려왔습니다 아 예쁘죠 요것도 특이해요 가격 대비 가성비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제가 맘에 드는 거는 요거예요 가격은 좀 세게 줬지만 요거 네 예쁘죠 예쁩니다 예뻐요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제가 이제 심으려고 이렇게 이제 데려온 아이들이고요 어 또 다른 아이들도 많이 데려왔는데 이게 또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좀 2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심으려고 데려온 귀한 아이들인데 한 번씩 더 보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은 마치고요 어 요기 이렇게 다른 분들 드리려고 데려온 것은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요거는 1부로 마칠게요 요거는 제일 귀하게 제가 진짜 품고 싶었던 그 음 예쁜 장미문양 아이예요 아 아주 장미문양이 아주 고귀하고 우아하고 예쁘게 네 아 아주 예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요 카라문양이에요 카라 카라문양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또 색감이 아주 고급져요 가격 대비 가성비 대비 굉장히 크고 이렇게 넓어 가지고 큰 다육이를 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육이는 이렇게 깊은 것 보다는 얕은 것도 괜찮거든요 뿌리는 잘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넓으면서 어 가성비 대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또 모양도 울퉁불퉁 특이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귀한 거죠 요것도 시중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예 주전자 문양이라서 요거는 가격이 좀 셉니다 요것도 16,000원인데 요것도 똑같이 16,000원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요게 요게 조거보다 조금 색감은 더 고급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또 꽃이 두 개가 있어 가지고 또 저거하고 좀 다르게 멋진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네 예쁘죠 예쁘죠 네 요거는 이제 토분으로 만든 것 같은데 요렇게 토분은 보통 이렇게 그냥 민무늬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 가지고 또 파란색을 칠해 가지고 이렇게 좀 고급진 그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네 요것도 예쁘죠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음 그동안에 아까 지난번에 데려왔던 다육식물을 좀 심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음 하번들을 많이 데려왔구요 한번 오늘은 이렇게 하번들을 가까이 한번씩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구요 2부에서는 음 제가 쓰는 화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밴드에서 찜해 주신 프리티 고온님들의 화분을 2부에서는 또 어떤 화분들이 있는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